다음 내용은 SK텔레콤 중간지주 전환 선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게 말이 굉장히 많았죠 저는 너무 언론플레이 하셔가지고 사실 여기에 좀 반감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하시려고 하니까 누리동아님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주총에서 안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세요 야 우리 지주 전환 할 거야 근데 뭐 정확하게 시기를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신 건 아닌데 이제 기사 꼭지는 이렇게 나왔고 박정호 대표님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배구조 개편 올해 반드시 실행하겠다 자 뭐냐면 이제 박정호 대표님께서는 지배구조 개편은 상반기까지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조만간 아주 조만간 이래요 상반기도 아니고 아주 조만간 구체화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시기가 그러면은 여 3월도 다 갔는데 그럼 4월이야 뭐 5월이야 뭐 상반기 아니라니까 6월은 아니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회사들의 기업 공개도 하겠다 뭐 이제 뭐 이제 원스토어 앱마켓 서비스 하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웨이브 운영생 콘텐츠 웨이브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뭐 이런 것들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샀던 ADT 캡스 뭐 이런 것들도 상장 준비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도 청사진 아주 밝히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그게 이제 지주사의 의무 지분율이 자회사 20% 선자 40에서 각각 30 50 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하이닉스를 지금 처리하는 게 문제거든요 밑에 있는데 보시면 하이닉스 20 밖에 없단 말이요 근데 이거 보면 이제 30 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야 이거 좀 힘든데 해가지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 마지막 문단 굉장히 사족입니다 왜냐구요 뭐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SK텔레콤 기존 지주회사 체제가 완료된 데는 이 법안이 적용이 안 됩니다 신설로 하는 애들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기존 지주회사엔 전혀 적용이 안 되는데 SKT는 명분이 없다 이걸 그냥 명분으로 삼아가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은 뒤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명분은 솔직히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뭐냐 왜 할까 왜 할까인데 하이닉스를 직접 가지고 싶으니까 지금은 보시면요 최대 주주가 SK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SK가 지금 SK텔레콤을 가지고 있고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어요 SK가 텔레콤을 소위한 30% 갖고 있고 하이닉스를 20% 가지고 있으니 이걸 곱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6% 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분할을 해가지고서는 투자회사를 합병을 SK랑 시켜버리면 하이닉스를 20% 지배하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간접 지배로 6% 대 직접 지배로 20% 뭐가 더 좋으세요 직접 지배로 20%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명분이 없는데 명분을 뭘로 잡지 뭐라고 이런 명분이 있어 야 법계정을 우려 명분으로 삼자 사실은 법계정 때문은 아니야 나는 여기에 적용이 전혀 안 되거든 근데 나는 이거를 명분으로 삼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왜 지금일까 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게 올해 내로 해야지 대주주 양도세 혜택이 올해 내로 선셋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면은 내가 여기서 분할하고 지분 수합했었을 때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분할하고 수합하면 세금이 엄청 나와요 세금도 내기 싫대요 그럼 올해 해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분할하고 뭐 이거 분할이 주총 사항이거든요 근데 주총에서 혹시나 반대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분할이라는 것은 특별결의 사항이에요 특별결의를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주주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SK텔레콤이 외국인 지분율이 37%고요 자사주가 12%예요 그러면은 SK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게 누가 봐도 나의 뱃속만을 채우기 위해 분할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잘못하면 반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가 나와서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게 뻥나게 되면 재추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추진했다가 뻥났다 그래서 일정상 도저히 연내에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버리며 자 세금 혜택이 날아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래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혹시 뻥나면은 재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이런 거죠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아요 인적 분할을 하면 SK가 SK텔레콤 두 개로 분할해요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로 지주회사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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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 아까 말씀드린 11번가 캡스, 원스토어, 하이닉스 다 들어옵니다 이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SK가 SKT 홀딩스를 합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합병을 추진을 하려면은 SK 주가가 올라가고 SKT 홀딩스 주가가 내려가야 좋은 거잖아요 그쵸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한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애널리스트 분들 정말 네임드 분들끼리도 지금 처절한 아주 이제 분쟁을 펼치시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저는 있느냐라고 하면 솔직히 지배구조는 제가 뭐 워낙에 보다 보니까 자 일단 이거죠 지주사 SK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냐는 겁니다 즉 SK를 올리고 SK 투자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냐 반대 질문 SKT 투자가 빠지려면 하이닉스가 빠져야 돼요 방법이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회사에서도 전혀 언급한 적도 없고 저도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가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다고 봐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투자 계획입니다 만약에요 투자 계획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주 크게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게 하이닉스가 발표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주식들 주가가 공급가행 우려로 빠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카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들의 SK그룹은 경영진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이거를 나쁘게만 할 게 아니라 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한다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사실은 전혀 오피셜한 부분 1도 없고 회사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제가 그냥 와 설마 진짜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좋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나오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주사 SK가 SK텔레콤 투자보다는 주가가 좋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합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죠 이제 도대체 합병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저는 당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시간에 두고서요 천천히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만약에요 분할하고 스왑하고 바로 합병하겠다라는 거를 막 약간 공개적으로 얘기해 아니면 이거 진행하려면 아이비를 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소문이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SK텔레콤 주주 입장에선 싫죠 분할하자마자 SKT 투자는 빠져야 돼? 얼마나 싫어요 그러면 분할 승인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시겠죠 근데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니까요 분할은 특별결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절대로 합병을 안 할 것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야지 분할이 돼요 그러니까 텔레콤 투자하고 지주사 SK의 합병은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럼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갖추려면 2년의 유예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올해 일단 분할하고 그 다음에 내년 정도에 아마 수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분 수업을 SKT 사업회사 거를 투자에다 해서 지주사 요건을 내년이나 후내년 정도에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일단 해야지 SK 투자를 SK 지주하고 합병 하든지 말이든지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2, 3년 정도 뒤에 할 거다 3, 4년 뒤에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일단 분할부터 찬성되고 보고 수업하는 거 보고 하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시간이 걸릴 문제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SKT에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을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현재 시총이 22조입니다 하이닉스 지분 같지만 하이닉스 100조라 치면 20% 가지고 있으니까 20조거든요 거기다가 SKT가 우리나라의 마켓쇼 50% 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회사들 물론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더 사업가치 분석은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아주 그냥 뭐랄까요 딱 봤을 때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치면 SK텔레콤의 통신 사업의 가치는 KT드하기 에이지 6불 아니냐 라고 아주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이게 이제 10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도 이제 자사주가 12%가 있죠 지금 SK텔레콤이 그러니까 사실은 싸다 싼 거 확실하다 그래서 진짜 분할이 되고서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재평가 받을 만한 요소는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요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까 이거 사실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분할은 무조건 올해 내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 2년 안으로만 수합해서 중간지주를 완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합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SK하고 합병을 시도할 겁니다 이거 좀 궁금하실 수 있죠 야 그냥 바로 합병하면 안 돼 왜 수합하고 난 뒤에 해야 되냐 왜냐하면 요 여러분 합병도 또 특별결이에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그냥 바로 분할한 이유로 딱 봐요 그럼 SK가 SK 투자에 대해 27% 들고 있잖아요 외국인 여전히 38% 들고 있겠죠 이 상황에서 SK하고 SKT 투자를 합병하겠다 그러면 이건 진짜 SKT 투자 주주들이 아무도 찬성 안 해주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찬성을 안 해주는데 합병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이걸 수합을 하면 지분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를 수합을 이제 분할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 지분을 여기에 수합을 해버리면 지분율이 못해도 뭐 4,50% 이상은 올라가 있겠죠 SKT 투자에 대해 가지고 SK가 거기다 자사주에 있는 거를 뭐 소각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우호 지분에다 팔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상은 3분의 2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수합을 한 이후에 해야 돼요 안 그럼 주총 통과 절대 안됩니다 이거 여튼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거고요 SK 상황 보시면 지금 시총 19조에 자사주가 무려 26%나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할 수 있겠죠 남체 퇴원 내장 지분이 18%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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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를 통해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지주사 SK 주가가 SKT 투자보다는 좋아야 된다 뭐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릴 이슈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또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뭐냐면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SK하고 SK텔레콤 투자가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 지주사입니까? 기존 지주사입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래 분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주사로 내가 승인을 받고 2년 안에만 행위 제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기존의 지주해서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렇다는 말은 SK 하이닉스 지분은 20%에서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주사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뒤에 합병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30% 맞춰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사든지 지분 10%를 장래해서 사든지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이제 SK텔레콤 중간지주 전환 선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